자 로봇스터도 정리 싹 정리해 나오세요 욕심 부르지 마시고요 정리해 싹 정리 넥슨게임즈 자 5일선 올라타고 가는데 5일선만 갖고 추세선은 5일선 갖고 써보세요 5일선 갖고 써봅니다 5일 하이 소키트 신규상장종목이죠 어 지금 5일선 타고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5일선 추세선 5일선 갖고 써보세요 5일선요 5일선 셀트리온제야 5일선 오늘도 움직였나 자 셀트리온의 대장역 하라고 했는데 훅 뺐네요 어 아 자 매집을 좀 했다 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자 저라면 일단은 정리 50%는 나오세요 그럼 밑에서 다시 한번 들어갈 생각하시고요 일단 50% 정리 자 손줄과는 8만원 어 근래에 들어가신 분들은 손줄과 8만원 자 꼭 써보시고요 어 다시 한번 얘가 내려오면은 어 6만원대에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6만원에 오면 다시 한번 문의주세요 저도 셀트리온제약을 관심있게 보고 있어요 어 지금 매집하려고 들어올린거니까 다시 한번 눌러눌리면 눌림 주고 갈겁니다 그냥은 안갑니다 자 눌림을 주면은 그때 타이밍을 누린다 일단 나오시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아 손절까지 지키시고요 미리 좀 어저께고 좀 봤으면 내가 아 익절하라 그랬겠네 포스코 ICT 예 요새 근래 좋았죠 어 자 포스코 ICT 그냥 추세선 2일선 갖고 싸우는데 어 내일 한번 더 치면은 내일 한번 더 쭉 뻗으면 일단 50% 정리하고 바로 문의주세요 아셨죠 어 포스코 ICT 한번 더 땅 자 그러면 50% 익절하시고 바로 문의주세요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